안녕하세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유닛은 라티머 빌리지 많이 아시는 베스타에서 지는 라티머 빌리지 4층에 있는 방 2개, 화장실 2개, 벤으로 이루어진 951 sq. feet의 유닛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닛은 방향은 동향이고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동향이죠 그렇죠 모닝썬이 들어와서 건너가는 동향이고요 그 다음에 방향 자체가 2개 빌딩 중에서 한적하고 조용한 코트야드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아주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방향을 바라보는 유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방 2개, 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방 2개만 있는 것보다는 방 2개의 엑스트라로 댄 스페이스 있는 걸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댄이 있으면 오피스로 쓸 수 있는 공간과 아니면 스토리지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 2개, 화장실 2개, 댄이 있는 유닛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쭉쭉쭉 보시면 이제 여기가 얼마나 950일 스케일치고도 정말 넓게 레이아웃이 잘 빠졌구나 볼 수 있으실 거고요 곳곳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셀럽께서는 맨 처음에 구입했을 때 엑스트라 머니를 많이 내셔서 어플라이언스 업그레이드 하셨고 그 다음에 샤워실에 있는 레인헤드도 업그레이드 하셨고 그 다음에 카펫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미네 플로우로 완전히 깔려있기 때문에 청소하기에 용이하시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 동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선호하시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 한번 투어를 해보시죠 레디 큐! 아이스크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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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